어떤 교장선생을 하셨던 분인가 그런데 사범학교를 졸업을 해서 부임을 하면서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어디로 가냐? 어디에 학교 선생으로 갑니다. 그럼 뭐하러 가냐? 학생들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학생들은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그랬대요. 그 말이 뭔지 몰랐는데 노인이 되고 나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르친다는 건 나는 잘났고 이쪽은 학생들은 뒤떨어지니까 내가 이제 제대로 가르치겠다 이런 뜻인데 그 가르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나와 학생은 별개입니다. 너는 내한테 배워야 되고 난 널 가르치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요. 제대로 되는 선생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학생과 하나가 한마음이 되는 거. 한마음이 되면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받든을게 됩니다. 한마음이 되면요. 부모가 자녀한테 한마음이 되면 자녀를 받든다고요. 자기가 희생을 하고요. 그러니까 학생하고 한마음이 되면 늘 학생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안다고요. 학생들 지금 되게 피곤해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좀 쉬자라든가요. 덥구나 지금. 그러면 나가서 시원한 데 가서 우리 좀 좀 그늘 밑에 가서 좀 시원하게 바람이라도 세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학생을 깨우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바뀝니다. 학생이. 그러니까 학생은 이제 자기와 한마음이 돼주는 사람. 선생이 한마음이 돼주면 그 선생이 제일 좋은 거죠. 자기를 자기보다 더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데요. 그러면 나도 저 선생 닮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바뀌어야 닮죠. 그래서 남이 그 사람을 못 바꿉니다. 자기가 바뀌어야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도록 하느냐. 하늘마음을 가지고요. 받드는 겁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다. 그래서 주자가 명명덕 신민을요. 명명덕 신민이라고 해버렸죠. 신민은 백성을 새롭게 만드는 거라고요.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신민은 뭐냐. 이거 친은 하나 되는 겁니다. 백성들과는 하나가 된다. 한마음이 된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백성들이 바뀝니다. 그 어머니는 애들을 바꾸려고 안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외롭다가 고향에 가서 어머니를 딱 보는 순간 애가 바뀐다고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행복해지고 기분 좋아지고. 엄마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마음이 그런 겁니다. 한마음이 돼주면 저절로 바뀌는 거죠. 그것이 친민인데 주자가 이거를 신 그려서 바꿔야지 이래버렸는데요. 그래서 세상을 바꿔야지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거 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그래서 내가 부처님처럼 가만히 있기만 해도 세상이 바뀌게 하죠. 그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안 바뀌냐. 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철저히 그 길로 간 사람이 퇴계 선생님이죠. 그래서 세상을 바꿔야지 이래갖고 해야 되겠냐 이 세상이. 그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율곡생의 문제점을 봐도 그거다. 그래서 대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헌신해서 온 힘을 헌신의 힘을 당해서 뛰어다닌 사람하고 자기 마음 바꾸려고요. 가만히 참선하고 있는 사람하고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냐. 대개 뛰어다닌 사람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혼란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그냥 선방에서 혼자 참선을 계속 하고 있는데 보니까 부처님 얼굴이 돼있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훌륭한 거죠. 세상이 바뀌고 이렇게 되는데 역시 율곡생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데요. 이준경이라는 그때 영의정 했던 분인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세상을 보는 안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기 직전에 상소문을 올립니다. 붕당의 조짐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 마당에 바른 말씀 드리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붕당의 조짐이 있는데 붕당은 이게 나라 망치는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선조가 이준경의 동고 선생인데요. 동고의 유소죠. 죽으면서 남긴 상소인데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죠. 붕당이 있으면 조정이 어지러워지고 나라가 곤란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여기저기서요. 말도 안된다는 소리라고 항의를 하는데 율곡이 여기서 아주 그냥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율곡이 말도 안되는 소리. 그런데 율곡은 넌지시 붕당이 일어나는데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러이러하게 일어난다는데 그게 자기를 두고 하는 말같이 느껴졌다고요. 또 그럴싸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율곡이 굉장히 반박하는 상소문을 왕한테 올리죠. 그런데 딱 3년도 안되서요. 바로 터져버렸습니다. 3년만에 그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율곡 나이 40대에 심의겸하고 김효은이 2조 전랑 자리를 놓고 반목을 했습니다.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2조 전랑이라고 하는 것은 2조 정랑하고 좌랑을 합쳐서 전랑이라고 하는데요. 정오품이기 때문에 아주 낮은 직책입니다. 2조 전랑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왕한테 간하고 왕이 잘못됐다고 계속 시비 걸고 이런 그게 3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3사, 그 3사에 인사권을 지고 있습니다. 이 전랑이요. 왜 낮은 직급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냐. 3사가 정치를 하는데 굉장히 영향력이 크니까 영의정이 그걸 임명을 하면 영의정한테 권력이 집중이 되죠. 그래서 아주 낮은 직급한테 인사권을 줘버렸다고요. 그게 2조 전랑인데요. 그 훈구파가 득시하고 있을 때는 그 2조 전랑은 까마득한 정치의 대선배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는 그 사람들 안목에 맞게 그냥 기계적으로 처리를 해왔다고요. 그런데 품구파가 싹 사라지고 사림들이 정권을 독점하게 됐지 않습니까. 사림들이 독점하니까 아직 서열이 정해지지도 않았고요. 세물이 확 정권에 들어오니까 그중에 사림이 정권을 다 차지하고 나니까 사림 중에 사실은 사림 아닌 사람들이 대거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냐. 뭐 그 사림들의 제자들이 쫙 사림의 이름으로 탈을 쓰고 들어왔지만 목적이 입신 출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과거 시험 봐서 출세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철학적인 아픔이 있어서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입신 출세를 위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사림한테 배웠지만 목적이 사림이 아니고요. 자기는 정치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림들이 여기에 정권을 장악했는데 여기에서 사림들이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수 사림이 있고요. 사이비 사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이제 정치 주도권을 잡느냐 이렇게 편이 갈라지게 되는데 이때 주도권 잡으려면 인사권이 중요하죠. 그래서 2조 전랑이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권이 중요하게 됐는데 먼저 이거 보면 김효은 김효은이 퇴계와 남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윤은영의 사위인 이조민과 친구였습니다. 이 김효은이 이조민과 함께 윤은영의 집에서 식객 노릇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 장인 집이니까 집도 크고 하니까 거기서 좀 밥 얻어먹고 진행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는 윤은영 집에 가서 밥 한 끼 얻어먹었다. 그것도 이제 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때니까 거기에 이제 약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김효은이 이조전랑으로 추천이 되자 심의겸이 그가 윤은영 집에 식객으로 있었다. 그것을 이제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의겸의 반대도 불구하고 김효은은 이조전랑이 되었던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심의겸에 대해서 좀 곱게 생각을 안 하는 건 있었죠. 그래서 그 뒤에 심의겸의 아우 심충겸이 이조전랑자리에 추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효은은 심충겸이 외척이라는 이유로요. 왕비의 그 왕비의 동생인가 뭐 이랬죠.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골이 깊어졌으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그 아주 갈등이 심해졌는데 김효은 편을 드는 사람 심의겸 편을 드는 사람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된 겁니다. 김효은의 집이 서울 동쪽에 있어가지고요. 동인이 됐고요. 심의겸의 집은 서울의 서쪽에 있어서 서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둘이 싸움이 붙었던 거죠. 율곡이 이거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이게 그 선비들이 그 편 갈라가지고 싸우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심의겸 김효원 이 두 사람을 외직으로 이제 발령을 해버립니다. 율곡 선생님이요. 그런데 그 자기가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이 그 심의겸이잖아요. 그러면 심의겸을 사실을 더 멀리 보내야 되는데 율곡 선생님이 잘못했습니다. 김효원을 갖다가 함경도 경험부사로 저 함경도로 보내고 심의겸은요. 경기도 개성으로 보낸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막 제주도로 보내든지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좀 사심이 생겨버렸습니다. 자기 편 사람이라고 해서 개성으로 보내니까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율곡은 다시 개성으로 멀리 함경도로 보냈던 김효원을 다시 좀 가까운 데로 옮기고 또 이발을 동인이죠. 이발을 전랑으로 해가지고 동인의 불만을 좀 해소하려고 이미 사람들이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약점이기도 한데요. 한국인의 가장 깊은 바탕에 네가 내고 내가 너다 이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우리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요. 나쁜 점은 내 중심이 돼버립니다. 내 중심. 그래서 내가 A를 주장하면 너도 A 주장해야 돼. 네가 B를 주장한다? 나쁜 놈.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을 안 하고 무시하고 그걸 인간 취급을 안 하는 이런 단점이 있는데요. 이게 붕당이 딱 편을 갈라서 싸우면 내 편 아닌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이런 게 우리의 단점 속에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이 훈시할 때 이걸 굉장히 편 갈라 싸우면 집안 망하고 나라 망한다. 그게 벌써 5천 년 전에 딱 꼬집어놨는데요. 그거를 어길 때 판판이 나라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통 사건이 아닌 거죠. 그래서 편 갈라 싸우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러니까 자기 편은요. 뭘 나쁜 짓에도 용납을 하고요. 편이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용납을 안 하는. 이거는 이제 나라가 망해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송하는 사람들이 두 집에서 소송하면 내가 알거지가 되면 됐지 너한테는 질 수 없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막 흥분하면요. 한국 사람은 물불을 안 가립니다. 그래서 당분 할아버지가 그것도 그대로 지적을 했습니다. 사람이 흥분해가지고 밭에 막 곡식을 불태우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도 뭐 흥분하면 남대문도 불태우고 막 이런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당바싸움 하면 나라도 불태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큰일이 나버렸습니다. 이미 그래서 쭉 이제 쭉 정리를 했는데요. 40세 때 대사원이 되고 42세 때 물러났고 43세 때 해주의 은병정사를 지었다. 은병정사는 주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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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의구곡에 은병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따가지고 은병정사를 짓고 구자의 무의구곡가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서 고상구곡가를 썼습니다. 그래서 주자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딱 자기의 그 삶의 방향을 정했는데 퇴계는 공자에 맞췄다고 해요. 이제 유곡은 주자에 맞춰놨습니다. 44세 때 소학집주를 완성하고 45세 때 기자실기를 저술했습니다. 왜 기자실기를 저술했을까요? 단군실기를 저술했으면 좋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47세 때 이조판사가 되었고 48세 때 병조판사가 되어 선조에게 시무육조를 건의했는데 그 내용은 현명하고 능력있는 인재를 등용해야 되고 군인과 백성을 잘 기를 해야 되고 경제를 튼튼히 할 것 변박을 튼튼히 할 것 전마를 기를 것 전쟁하는 말 교화를 잘할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48세 때 율곡을 두고 율곡을 탄핵하는 세력과 옹호하는 세력 간에 또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49세 때 읍력 1월 16일에 서울대사동에서 병사를 했습니다.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학술사상을 보면 율곡의 이기설에도 기본적으로 한국 성리학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대저 8쪽 리란 기의 주제자이고 기란 니가 타는 것이다. 니가 없으면 기는 근거로 삼을 것이 없게 되고 기가 없으면 니가 붙어있을 것이 없게 된다. 이기관계인데요. 이미 둘이 아니며 또 하나가 아니다.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면서 하나다. 하나가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니와 기는 비록 떨어질 수 없는 것은 없지만 묘하게 합쳐진 가운데 니는 니고 기는 기라서 서로 섞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다. 둘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비록 니는 니고 기는 기라고 하지만 혼연히 사이가 없고 선우가 없으며 떨어지고 붙음이 없어 둘이 됨을 볼 수 없는 고로 둘이 아니다. 이렇게 이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기라는 것은 이는 인간의 본심 이걸 이라고 보고 기는 인간의 물질적인 요소 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되겠습니다. 이와 기는 그럼 내 마음과 내 몸이 따로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와 기는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늘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몸이고 몸이 마음은 아닙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기는 이와 기는 같지는 않지만 떨어진 적은 없다. 요렇게 그런 설명이죠. 그래서 마음이 몸에서 떨어진 적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는 아니다. 그리고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거니까 마음이 없으면 몸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없다. 그래서 몸이 움직이는 건데 그 움직이게 하는 건 마음이다. 요런 설명입니다. 이와 기를 율곡은 이통기국이라 이는 통에 있다. 기는 이렇게 국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몸은 다 별개로 존재하여 있죠. 요거는 안 통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음을 하나로 통에 있다는 거죠. 한마음이 니까 전부 통에 있다. 그래서 이게 이통이고요. 요 몸은 딱딱 따로따로 다 이걸 기북이라고 합니다. 이게 율곡의 설명인데요. 그 말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구 쪽에 한번 보시면 인용 인용문 인용문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니는 형이상자요 기는 형이하자이다. 이 두 가지는 능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미 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발용은 하나다. 이와 기가 떨어질 수 없다. 항상 니와 기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니가 나타났다가 기가 나타났다가 이렇게 따로 놓을 수는 없다. 이거죠. 늘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니와 기가 별개로 움직일 수는 없다. 늘 하나다. 그러면 기가 움직이면 그게 늘 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니가 있는 곳에 기가 있고 기가 있는 곳에 니가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되어 버리느냐 퇴계가 이발이 기수지 기발이 이승지 이게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게 안 맞는 게 되어 버리죠.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이 대부분 다 율곡이 옳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기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죠. 사람 내 마음하고 내 몸이 떨어져 있지 않다. 그건 누구나 알죠. 그런데 몸이 안 가는데 마음이 혼자 간다. 이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가 가는 곳에 늘 마음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발이 기가 바라는데 여기에 니가 늘 붙어 있다. 타고 있다. 이 말은 맞다. 그런데 니 발이 이가 나타나는데 기가 따라간다. 이거는 없다는 거죠. 마음이 먼저 가는데 몸이 따라간다. 이건 없다는 거죠. 늘 함께 있으니까 가는 건 몸이고 니는 마음은 거기에 얹혀 있다. 이 설명이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다 6억 말이 맞구나. 그런데 퇴계 선생이 니 발을 이야기했다. 니가 바란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퇴계는 옳지는 않지만 윤리적으로 사람의 니를 높여야 되고 니가 양심이고 하니까 양심을 높여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설명을 했다. 그게 거의 학계 정설입니다. 그런데 이와 기를 마음과 몸으로 이렇게 볼 때 이거를 자동차에 운전기사하고 자동차로 봐도 됩니다. 그렇게 또 봅니다. 6억 또 그러면 움직이는 건 항상 자동차 아닙니까? 항상 자동차죠. 운전수는 운전기사는 타고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운행하는 건 자동차고 기사는 자동차에 앉아만 있다. 이게 기발이 이승 된다고 이승지 그런데 그거는 차가 달리는 걸 보면 누구나 그게 옳다는 걸 알죠. 그런데 차 안에 안 들어가 봤다고 차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나요? 기사가 가만히 있나요? 아니잖아요. 움직이지 않습니까? 기사가 운전이라는 걸 하니까 차가 움직이는 거지 차 혼자 못 움직입니다. 기사가 움직인다고요. 그런데 기사는 땅을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차 안에서 조작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 문제는 유곡은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차 안을 왜 돌아봐야 되느냐 내가 하늘 마음처럼 되려면 내 속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속을 들여다보고 이 마음이 내 마음이 하늘의 마음인지 내 욕심인지 이걸 분간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욕심이 작동한다 그러면 이거는 걷어내고 하늘의 마음으로 채워야 된다. 이것이 태계성의 목적입니다. 내가 하늘하고 하나 되는 거 이게 목적이니까 이 몸이 움직이는 이거는 관심 바뀌고요. 내 마음의 초점이 관심이 집중돼 있다고요. 그럼 현재 내 마음이 욕심과 본심이 어떻게 다 다른 거냐 이게 그래서 본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내 본성이 그대로 나온 거고 거기에 뇌에서 생각이 그대로 따라준 거다. 그런데 욕심은 뭐냐 생각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마음을 변질시킨 거다. 그래서 욕심과 내 본심을 분명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왜 거기가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불교식으로 선고를 한다고 할 때는 마음으로 선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마바라. 마바나 바람 밀다. 신경이죠. 마음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저 세상을요. 극락을. 그러니까 마음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집중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걸 세밀히 분석하다 보면 이렇게 이발기발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발이 기수지는 이건 하늘 마음 그대로이고 이거는 변질된 마음이다. 그럼 이건 없애야 될 마음이고 이것만 붙들여야 될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을 닦는 수련에 초점을 맞추고 태계가 이발기바를 발표를 했는데 이 과정을 말이죠. 율곡은 건너뛰어버렸다고요. 난 이미 깨달았어. 이래가지고요. 마음을 들여다볼 그 시간을 시간도 아깝다. 건너뛰었으니까 그럼 뭘 해야 되냐. 세상을 빨리 바꿔야 되지 않느냐.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몸이 뛰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깥을 돌아다니면 이 자동차가 바깥을 달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달리는 데서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는 움직이는 게 아닌 게 되어버리죠. 기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곡과 퇴계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학술이 바뀌어버리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보느냐. 오늘날 학자들 중에 수련하는 학자가 없습니다. 그럼 뭐하는 거냐. 논문 쓰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정말 병폐가 많은 것이요. 자기의 철학적인 욕구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내가 교수가 될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럼 교수가 되려면 지도교수 학술을 비판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율곡학서를 대부분 학자가 그러니까 자기도 따라가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안 바뀝니다. 학자들처럼 안 바뀌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거 바뀌면 교수 못된다. 그러니까 학문이 옛날이나 지금에는 옛날 학문은 관리되고 싶어서 학문하는 거고요. 요새 학자들은 교수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요. 특히 대학원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가 관심이 없어져버립니다. 마음 수련을 해야지. 수련을 왜 합니까? 교수되는데 아무 의미 없다고요. 내 제자가 어느 날 안 보이더라. 어디 갔다 왔냐? 1년간 어디 산에 가서 도 닦았다 한다. 그건 이미 파문이야. 그러니까 왜 그 지도교수가 인정을 안 해요. 자기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문에 수련이 없다고요. 그런데 공자 퇴계는 마음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수련을 하기 위해서 정리한 건데 오늘날 학자가 보면 그건 학문도 아니죠. 논문서는 하고도 아무 관계 없죠. 그러니까 학자들의 눈에는 율곡이 오른 겁니다. 퇴계를 이해 못 하죠. 그래서 오늘날 학회에서 하고 발표하고 또 글을 읽으면요. 거의 다 율곡이 오른 걸로 다 해놨습니다. 퇴계는 방편상 그랬지 사실은 퇴계는 틀렸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또 일반 사람들은 학설이 학계의 정설이면 그게 옳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학계가 제일 문제가 많은데 그렇습니다. 특히 사학계도 그렇고요. 역사학계에서 무슨 예컨대 환당국인은 이게 윗서다. 그러면 그걸 일반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거를요. 학계가 문제 있다는 것 전혀 모르죠. 이게 큰 병폐입니다. 큰 병폐.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왜 이런 참사가 왜 일어나느냐. 학계에서 이런 정신적인 것을 뿌리를 내려주면 사람들이 무게감이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퇴계선생 시절에 이런 경우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무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늘이다. 내가 우주다. 그러면 내가 다른 데 안 끌려간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여행도 잘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주인데 여행을 어디 갑니까? 저기 가야 꽃동산이 내 속에 다 있는 거죠. 만물이 다 내한테 다 있는데 저 하늘의 별도 그게 난데 어디 돌아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무게가 딱 앉아있으면 이게 우주 같아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런데 그런 나의 뿌리를 이렇게 추구하는 학자가 묻고 학계에서 그런 게 없어지고 그냥 논문이라서 쓰고 이러니까 정신적인 것을 깨우치는 장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뿌리가 없다고요. 뿌리 없으면 바람이 흔들리죠. 쓰러집니다. 부평초같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외롭고 불안해서요. 혼자 못 있습니다. 혼자 어디 산에 있으라 그러면 답답해서 미칩니다. 그리고 남한테 도태될까 봐요. 쩔쩔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군중 속에 와 몰려가면 덜 외롭고 거기 붙어있으면 안심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펭크러 심지어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최근에 집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프로가 있대요. 그런데 네델란드 네델란드가 아니고 뉴질랜드 내 형제가 와서 한국은 처음이지 거기에 나왔는데 다들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팬들이 따라 붙는대요. 인기가 막 올라 외국에서 와서 한국에 와서 좀 잘생겼으면 잘생겼구나 그걸로 끝내면 되는데 그게 쫓아가는 거죠. 그만큼 뿌리가 약해져서요. 혼자 가만히 안정을 못지압니다. 그래서 와 붙어가지고 같이 붙어있으면 이게 안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수한테 심지어는 운동선수한테 팬들이 잔뜩 잔뜩 있습니다. 그래야 좀 덜 흔들리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학계가 제일 문제이고요. 저를 비롯해서 철학한 사람들이 가장 잘못한 거죠. 그래서 학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옛날식으로 그런 수련하는 학교 학문 이런 게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우리 이런 문화재단도 굉장히 좋은 의도로 이렇게 출발을 해도 강좌 자체가 학교식 강좌에 연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학교에 가서 머리로 이해하고 끝나고 이해하고 끝나니까 이게 자기 것이 되질 않고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학문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뿌리 내리는 이런 학문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접목을 해서 이게 하나의 숙제인 거죠. 그래서 성천모델원에 다녀왔더니 사람이 바뀌었다.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어떻게 하면 그게 될까? 그게 좀 아무 데도 어떤 데도 없고요. 인성 지능법인가 법이 생겨가지고 곳곳에서 인성 교육을 하는데요. 인성 교육 할수록 인성은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인성 교육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슨에 이렇게 말했고 소크라테슨에 이렇게 말했다. 왜 우시오? 이러면 안 그래도 피곤한데 머리에 지휘가 하는 거죠. 인성은 더 악화되고 향교에 가면 또 향구도 인성 교육 합니다. 그럼 또 앉아가지고 벌어뒀다고 꾸짖고 이러니까 다시는 안 가려고 하고 이래서 엄청난 돈 낭비를 하는 거죠. 큰 문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각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 출발점에 문제가 태기한테 유혹한테 있는 거죠. 이렇게 정신에 마음의 뿌리 내리기를 근성으로 건너뛰어버린 자기는 됐다. 천재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물이 흘러가다가 이게 웅덩이를 채우고 채우고 넘어가야 되는데 건너뛰었다. 이 허점이 바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율곡선생은 퇴계선생의 이 이발기발의 학설을 이해하지 못했다. 얼마나 퇴계선생이 처절하게 마음을 하늘 마음으로 바꾸려고 노력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세상을 빨리 바꿔야 되니까 세상을 뛰는 건 몸이지 마음은 타고 있을 뿐이지 마음이 뛰지는 않거든요. 세상을 발로 뛰어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을 뛰는 건 기발이다. 그거 하나뿐이다. 이발은 틀렸다. 이게 율곡의 엄청난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면 이와기의 발용이 언제나 함께라면 니의 독자적인 발용이 불가능해지죠. 인용문 바로 위에요. 기의 발용은 자명하죠. 기가 발용한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기하고 이하고 같이 있으니까 니가 발용하면 안되죠. 그래서 이발은 틀렸다. 이런 논리가 나와버리죠. 니의 발용을 인정하면요. 니와 기의 발용이 함께일 수는 없다. 니는 스스로 발용하지 못하고 언제나 기의 발용과 함께할 뿐이다. 만약 상호발용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니가 발용할 때 기가 혹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기가 발용할 때 니가 혹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을 것이니 이와 같다면 니와 기에는 이합과 서로가 있을 것이고요. 동정의 단서가 있게 되며 음량 중에 시작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니 그 잘못이 작지 않다. 이와 기는 언제나 함께인데 니가 앞서가고 기가 앞서가고 이러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퇴계는 문제가 많다. 이런 결론을 내버립니다. 다만 니는 유의이나 기는 유의이므로 정이 본연의 성에서 나왔으나 현기에 가려지지 않는 것은 니에 소속시키고 당초에 비록 본연에서 나왔으나 현기가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은 기에 소속시키는 것은 부더기에서 그렇다. 니가 본연에서 나왔지만 현기가 덮어버려서 그거를 기에 소속시킨 거지 원래는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니는 니는 무의다. 철저히 니는 무의다. 이게 퇴계가 율곡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건데 니가 무의냐. 차를 타고 들어가 보면 운전기사는 무의냐. 가만히 있기만 하냐. 아니죠. 니가 무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니는 없어도 됩니다. 무의니까요. 기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요. 니가 무의가 아니죠. 키를 움직인다고요. 엔진도 돌리고 다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기가 움직이는 겁니다. 니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니를 무의라고 해버리면 엄청나게 문제가 생겨버리죠. 니의 움직임과 키의 움직임이 움직임의 내용이 다른 겁니다. 니는 땅을 움직이는 움직임이 아니고요. 길을 움직이는 기가 움직이게 하는 그런 움직임을 하는 거죠. 그 차이인데 그거를 유옥은 건너뛰어 버렸습니다. 10조개 보면 인용문에 있죠. 퇴계의 병통은 오로지 호발 두 글자에 있으니 애석하다. 호발은 뭐냐 이발 기발 이래서 호발입니다. 기발은 괜찮지만 이발은 틀렸는데 왜 호발이라고 했느냐 이것이 퇴계의 가장 큰 병통이다. 또 이발 기발을 퇴계를 분석을 해야 되니까 퇴계는 사단 칠증론이라는 걸 세밀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요. 본성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대로 내려온 건 사단이고 사단이고 이렇게 옆으로 흘러버린 건 이건 칠증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늘 문제가 되는 것이요. 퇴계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했는데 중용에 희로애락지 희로애락지 희로애락 희로애락의 감정이 미발 나타나기 전 그걸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희로애락은 칠증이 희로애구애오욕입니다. 그러니까 희로애락은 칠증에 희로애락지 희로애락지 희로애구애오욕 에오욕 이게 칠증인데 이거는 예기에 있는 말이고요. 사단은 맹자에 있는 말인데 중용에는 희로애락이 미발한 걸 중이다. 중을 이제 성이 중인데 이건 속에 있으니까 중이라고 했고 살리고 싶은 마음이라 성이라고 했는데 희로애락이 나타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중이고 중이 나타나서 희로애락으로 나타난 것이 인간의 정이다. 그러면 희로애락이 사단 사단은 이제 척은지심 수호지심 십이지심 사양지심 인데 이 희로애락은 사단하고 비슷할까요? 칠증하고 비슷할까요? 용어가 칠증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게 희로애락이 중용에서 희로애락이 나타나는 것이 칠증하고 비슷하게 됐는데 내용적으로는 중용을 읽어보면 사단하고 비슷합니다. 내용적으로는요. 용어로 보면 칠증하고 비슷합니다. 여기서 이제 헷갈려 해버리는 겁니다. 왜 내용은 사단하고 비슷하냐면 희로애락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걸 중이라고 하고 성이라고 해도 되죠. 그런데 중이라고 하고 그것이 희로애락이 나타나서 밖으로 나타날 때 중절을 하는 게 있고 중절하지 않는 게 있는데요. 중절하면 이게 조화를 이룬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희로애락이 나타나서 어떻게 중절을 하느냐 절에 알맞게 된다. 이게 그러면 희로애락은 어떻게 하면 절에 알맞느냐 절에 알맞느냐 절이라는 것은 마디절입니다. 마디 마디라는 게 시간적인 공간적인 마디가 있습니다. 대마디절은 하루가 있으면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이것도 마디라고요. 마디 그러면 아침이라는 마디에 알맞게 행동하려면 아침을 먹어야죠. 점심 때 알맞는 방식은 점심 먹는 거고요. 저녁 때 알맞게 행동하는 건 저녁은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사람은 밤새 고스도블 치고 밥 먹고 자잖아요. 그럼 아침에 저녁을 먹고 자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때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또 밤새 고스도블 치는 거죠. 이거는 마디에 하나도 안 맞다고요. 그러니까 마디에 맞는 게 아니고 안 맞게 되어버리죠. 욕심 많은 사람은 그렇게 마디에 안 맞게 행동합니다. 그거는 조화가 아니고요. 조화가 깨지는 거죠. 또 욕심 많은 사람은 시간적으로 이런 마디가 있는데 공간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이 이게 하나인데 하나지만 이게 남남으로 보이는 게 이렇게 사이가 있어서 사이가 있으니까 이게 붙어 있지 않죠. 그래서 남남인 것 같은데 이 사이가 마디입니다. 마디 인간과 인간의 사이가 마디입니다. 그럼 그 마디에 알맞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에게 그 사람과 한마음으로 있으면 이 마디가 알맞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가 좋은 거죠. 그럴 때 조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마음으로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도 기분 좋아지고 다른 사람한테 슬플 때 나도 슬퍼지고 이러면 사이가 좋아지는 거죠. 그건 어떤 경우냐 마음이 하나일 때 그러니까 희로애락이 이제 조화를 이루려면 그 희로애락은 한마음이어야 된다고요. 사단이어야 되죠. 그런데 용어는 칠정 같지 않습니까? 희로애구 애호욕이나 희로애락이나 이게 거기서 헷갈려 버립니다. 그래서 퇴계는 이걸 분리를 했는데 융옥은 이걸 보니까 칠정이 바로 이 사단 하고 이게 분리되면 안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사단과 칠정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게 칠정인데 칠정 안에 사단이 있다. 하나인데 이게 칠정 안에 그러니까 칠정 안에 사단이 있는 거다. 그런데 사단이 사단은 뭐냐 착한 거다. 착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칠정 안에 착한 마음이 사단이고 그렇지 않은 건 나머지 사단 이외의 칠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사단이 착하다면 이 착한 마음 하고 착하지 않은 사단 이외의 칠정은 악한 마음이 되겠죠. 이 차이는 왜 생겼느냐 물으면 답이 없어요. 그 설명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은 왜 안 할까 이건 필요 없는 논쟁이라고 왜 이건 건너뛰었으니까 이거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수련하느냐 에서 나온 이론인데 자기는 수련 끝났다 이건 건너뛰었다고 그러니까 사단 칠정론은 중룡에 헷갈리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분리하면 안 된다.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중룡에 사단하고 칠정하고 또 희로애락하고 이게 다 하나로 한 통속으로 한 마음으로 들어가니까 됐다. 그러니까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요. 중룡에 희로애락지 미발은 위지중이오 바리개중렬은 위지화다. 그런데 그 희로애락이 칠정하고 비슷해가지고 칠정으로 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룡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퇴계도 고심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중룡에 희로애락은 칠정이 아니고 사단입니다. 그러면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늘 마음이 그대로 표현이 된게 사단인데요. 척은지심 수호지심 코 사단인데 그 사단의 마음이 네가지만 있을까요? 하늘 마음이 밖으로 나온게 네가지 감정으로만 나오는 이야기죠. 수만가지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네가지로만 범위를 정해놨을 뿐이지 수만가지로 나오는데 그래서 하늘 마음이 사단으로 해서 네가지만 있는게 아니고요. 여기에 슬픈 마음도 있고 즐거운 마음도 있고요. 기뻐 마음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이 마음에 이 마음에 도요. 칠정 안에도 일곱개만 있는게 아니고 수만가지 감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욕심이고 이거는 본심인데요. 그래서 본심 안에도 네가지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히로애락은 포함이 안된다고 보는데 히로애락도 척은수호지심도 다 사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딱 설명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중용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칠정이 왜 생겼는지 사단이 뭔지 그것도 다 차분차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해가 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시간에 좀 더 연장을 하죠. 유곡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시간에 이걸 다시 사단 칠정령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